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입니다. 오늘은 그 로데리아에 와서 오랜만에 제 출신의 라이스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. 같이 갑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마이 진짜 맛있어? 네 이거 입어야 돼 라이스버거 제가 먹고 보겠습니다! 오 향기가 좋아요 잘 먹고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꿀고기 역시 인기 맛는 1등 진짜 맛있어요 인기 맛는 1등은 오징어 버거 2등은 라이스버거 근데 제가 오징어 버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버건빵하고 물건 다 맛있어 이거는 우리 빈이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버거에요 아침 다 초청해서 밥이 쫄깃쫄깃 진짜 맛있어요 근데 잘 부서져서 먹기 불편해 진짜 근데 그 향기 진짜 좋아요 볶음밥하고 굴고기 마요네즈 마요네즈도 들어있어요 음 맛있어 깨끗하게 먹기 힘들어 네 진짜 맛있어 대만에서도 있는데 그 라이스버거 또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밥은 닳아요 여기는 쪼깃쪼깃지만 대만에서는 딱딱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라이스버거 더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대만 라이스버거보다 더 맛있어요. 뽀뽀스? 한 달 더 더 맛있어요. 맛있는 이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. 이거 더 맛있어요. 난 이거 더 좋아해. 만족해요. 배불러요. 난 만족해. 난 좀 배불러요. 맛있어. 배불러요. 난 좀 배불러요. 치즈가 들어있어요. 치즈가 들어있어요. 배불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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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너무 만족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추천해요.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같이 갑시다. 고! 고! 휴대전화요. 오케이.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.